사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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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또? 일단 작용해봐라 빠야 장인이 만든 뿔은 정확하다 적이면 적이다 야 뭐 뭐 먼저 한번 먹어봐요 이거 총각이 훼쳤으니까 총각이 한번 먹어봐야지 맞아요 좋다 먹방 시작하겠다 빠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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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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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사수환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아, 깜짝이야. 아, 놀래라. 꼬마야, 너 여기서 뭐해? 이거 나 먹으라고? 사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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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완전 똑같아요. 찌, 찌. 찌꺼? 찌, 찌, 찌. 찌, 찌. 찌, 찌. 찌, 찌. 찌, 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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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, 찌. 아이유. 그래도 넌 닮았구나. 하하하하. 장동건, 정호선, 아이유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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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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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야, 정호. 야. 샤뚜. 샤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